경기도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구체적인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도시주택실 등에 근무한 전현직 공무원 851명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근무한 전현직 723명 등 모두 1574명입니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의 직계 좀비속과 형제자매도 모두 조사 대상이고 3기 신도시 발표 5년 전인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우선 도지분이 90%가 넘는 용인 플랫폼시티와 광명학원, 안양관양과 인덕원, 평택현덕, 성남금토지구 등 6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핫라인을 개설하고 도내 모든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있으며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이외에도 경기도의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일부 의원들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자발적으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불신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도의회가 먼저 나서서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도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겠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이번 부동산 조사에는 감사인력 이외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감사관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신속한 조사보다는 정확하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b뉴스 박일국입니다.